최고의 집에 최고의 화장실이 없으면 안 되겠죠? 화장실이 이 자리야 이 자리 밖에서 안 보이면 되잖아 볼 사람도 없어 볼 일도 없고 먹어야 볼 일을 보지 단 볼 일을 볼 일이 있으시다면 말이죠 벌레 개미 수천마리 있어 수천마리 뭐 있어? 어? 무슨 소리 나와 뭔 소리? 벌레인가 벌레 소리난다 벌집 아니야? 형 잠깐만 내가 내려갈게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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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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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이 뭐야? 뭐야 형? 우리나라에 그런 어떤... 어어씨 어... 뭐하는지 삐졌어 까마귀 버리야? 거의 새해인데? 또 있어 아 또 놓쳤어 아니 형 되게 신기하다 거기서 어떻게 벌이 나와? 한 마리씩 너 형이 일부러 담가놓은 거예요? 아 여깄다 잘랐어 형 잘랐어 우와 무섭게 여기 앞에 침 봐 앞에 침 봐 침 봐 얘 독이 있는 거야 꼬리로 이렇게 물었을 때 꼬리로 자꾸 쏠려고 그러잖아 조심해요 조심해요 엉덩이 엉덩이 꼬부리면서 엉덩이 꼬부리면서 꼬리를 쏠 옆으로 뜬다 얘 독이 있는 거야 소리가 나 소리가 나 또 소리가 나 여기 여기 소리가 나 어 어떡해 딱 잘라 형 딱 잘라 아 여기 있다 어 거기다 아 salute다 으윽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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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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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쳐 아 intel 나 쳐 ㅋㅋㅋㅋ 야 방금 내 속도 봤어? 혼자 살겠다고 완전 빠르게 뛰어갔는데? 야 너 혼자 올라갔어 와 장난이다 뭐 아프리카 왕벌 때문에 혼비백산한 김병만족 덕분에 부상실 마감공사 속도는 빨라졌는데 야 왜? 왜 왜 왜 이거 뭐야 뭐야 해볼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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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완전히 만족해 그냥 이거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먹으면 되는 거지 이거 알게 되시지 않을까? 야 이거 만화에 나오는 거다 만화에 나오는 거 벌에서 끝나는가 싶었더니 와 이 섬 정말 끊임없이 뭐가 나오는군요 야 담아놔 진짜 구워보게 응 어 무서워 이거 다 믿고 네? 여기 하나 더 있지 않을까? 이야 아프리카는 곤충들도 죄다 슈퍼사이즈 구워서 배 따서 먹어보게 나 이거 TV에서 봤어 이거 먹는 거 응 배 따서 먹어보게 응 이게 고단백이라고 나 어렸을 때 나 그거 먹어봤거든 사슴벌레 애벌레 있지? 응 우리 할아버지가 응 형 그거 요만하잖아 이건 장난 아니야 이거 이거 바싹 구우면 맛있을 거 같아 손가락 하나만 해 아 이런 거 처음 봤대 이렇게 구워 먹어보자 응 형 근데 얼굴 너무 징붙이 있어 형 형 뒤에는 뭐야 근데 날개야 아니 뒤에 내장 어? 내장 어 되게 말랑말랑해 형 말랑말랑하지 야 이게 핫바야 핫바 여기다가 나뭇고창이 딱 하잖아 핫바야 형 이게 무슨 벌레가 되기 전엔가 봐 그래 애벌레지 나중에 이게 사슴벌레 같은 사슴벌레 같으면 그게 된다고 사슴벌레? 어 어 에이리언 같아 뭐야 왜 그래 징그러워 징그럽긴 다 먹어야지 야 또 또 또 또 또 또 더 있다 또 됐다 한 마리씩 됐어 한 마리씩 더 있다 한 마리씩 더 있다 한 마리씩 더 있다 여기 애벌레 한 마리 추가요 야 이거 나무가 진짜 물건이네 됐어 도끼 갖다가 뽀개가지고 도끼를 한번 찾아봐 도끼야 시스텍 야 이 나무 도시락 아니야? 형 빨개야 배가. 독 있을 거 같아. 독이 있어 이거. 앞에 빨간 거 무서운 거야. 색깔이 딱 그냥 독이 많을 거 같아. 위험해. 그냥 보네요. 애벌레 있으니까. 이거는 살려줄까? 얘는 살려주자. 와 나 이런 지내 처음 봤어. 저 멀리 갔다고. 더 없어? 좋아 좋아 좋아. 구멍이 많은데? 자. 여기 들어가라. 진혜야 너 오늘 운 좋은 줄 알아. 다시 잡히지 말고. 진혜야 잘 지내. 그냥 쏘는 거. 군뱅이 이렇게 기어다. 한씩 쏘는 거야. 풀어졌어요. 리버. 리버랑 다른 게 뭐가 있어. 너 말랐어. 우와. 우와 이게 뭐야. 막 불어 불어 불어. 계속 그래. 왜왜왜. 왜. 공쳐버려 공쳐버려. 이거 똥쌌어 똥쌌어. 이 선거 나와. 이 선거 나와. 이 선거 나와. 이 선거 나와. 비밀. 우와. 우와 이거 뭐야. 우와 깜짝이야. 우와 왜 나와 이거. 뭐가 나오는 거야. 어쨌든. 멋지게 완성된 화장실. 거창하게 오픈식을 열어봅니다. 오랜만이네. 감사합니다. 시공자 시공사요. 가수예요. 아 가수요. 축하공연. 어디서 나왔어요. 한국에서 왔습니다. 아 한국 가수요. 네. 못 봤는데. 못 본 게 아니라 변했어요.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. 원래 좀 망가졌어요. 좀 하얘요. 원래 좀. 하얘요. 괜찮았는데. 상태 안 좋아졌어요. 아무튼 이거. 네. 시범을 누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볼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. 시범. 오케이. 마리온 연기부터 해주셔야죠. 급하다. 급하다. 동양식 먼저. 동양식 먼저. 동양식 먼저. 동양식 이렇게. 아우. 자. 서양식 보여줘서 서양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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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이렇게. 아까 아까 아까. 네 그렇죠. 아 요게 수세식이구나 요게. 요게 수세식. 저게 좌변기고. 어. 어 나 이게 좋은데. 아 그게 좋습니까. 아 이게 좋아요. 골라서 그렇게 싸셔도 돼요. 그렇지만 일을 보고 난 뒤에는. 아 그렇구나. 묻어야 돼요. 묻어줘야 되는구나. 네. 어. 일 보고 난 뒤에는. 네. 화장지. 이게 문.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. 안보일께. 받아두세요. 오 문도 이쁘다. 수입산이. 수입산. 아 자재로 좋은 거 쓰시네요. 다 남이 귀할 산이에요. 이야. 예. 사진 한번 찍어야죠. 다 같이. 센터부터 볼게요. 힘주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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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정. 자 이쪽. 왼쪽. 오른쪽이요. 왼쪽이요. 네. 그만하겠습니다. 위. 아 위에서 멜리벤인데. 넓고 깊은 구덩이. 완벽한 부대 시설. 화려한 미관을 자랑하는 이곳은. 악어섬의 자랑. 노천 화장실입니다. 자.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고단백 영양 만점. 애벌레 만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참 정말 방송 3회만에. 별의별 장관을 다 봅니다. 자. 이야. 어쩌면 또 우리 곤충까지. 곤충까지 왔다 이제. 이거 형 있잖아. 어. 뭐지. 번데기 이거 2만 원 얼마 맛있을까. 번데기 뭐. 번데기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데. 번데기 안 먹어봤어요? 번데기 안 먹어봤어요? 얼마나 맛있는데. 별수요. 너무 많이 없었어요. 오. 내가 났대. 뭘 또 내가 났대 풍선 가지고. 니가 홀났다. 나 이게 새우 맛이 나았으면 좋겠어 새우 맛. 난 고소할 것 같아. 헐. 야 그 냄새가. 어 어때. 번데기 있지. 어 번데기 냄새. 새우 약간 탄 새우. 새우 냄새 나. 새우 냄새 나. 그치. 다리 다리 안 된다. 코 앞. 이거 녹아 코. 가까이 왔는다니까. 누가 치료해줄 거 아플까 해서. 깜짝이야. 빰빰빵. 야. 다 까매 안 해가. 다 까매 안 해가. 뭐니? 그치. 무슨 맛이야? 흑안. 한 번 좀 퍼먹었을 텐데. 정말 그 맛이야. 표정 한 번 표현해 주세요. 한 번 먹어줘. 하나 둘 셋. 아니 얘네 사기 쳤어 지금. 야 껍질 봐봐. 껍질 그냥 그 비닐 있지. 비닐 씹는 듯한 느낌. 껍질은 굉장히 질기고 안에는 흙. 아니면 다리. 그러니까 껍질. 그러니까 비닐 봉달이 흙 들어있는 거네. 비닐 봉달이 흙 들어있는 거예요. 여기다가 나무 심으면 이틀 만에 3m 자랄 거야. 자. 내장에 걸어. 아마존에서 원주민들이. 왜 날 걸로 먹는 거야. 달성으로. 얼굴 띄고 똥 띄고 중간 것만 먹은 거야. 그냥 그러니까 똥 배설물 부분 잡고. 그러니까 한 입 들고 배설물 버리는 거야. 그냥 버려요 이거 버려요. 개 두 마리 있고. 야. 아 아. 개 있다. 개 있다. 개 있어. 여기 있어. 잠깐만. 잔뜩이 됐었는데. 야 야. 하나 언제 잡았냐? 어? 하나 언제 잡았어? 하나 거기 안에 들어있었잖아. 형 망했어. 왜 냄새나? 싸웠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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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? 어 미쳐.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. 냄새 맡아봐. 마치맞이 하고 좀 상했다니까. 형 개네치지. 어? 야. 왜 원래 곱하기 100이야. 아아! 야. 아아! 나 구애나왔어. 진짜. 음식물 쓰레기 100이야. 마쳐봐. 아아! 구애나왔어. 인증이 냄새나잖아. 인증이 나가지고. 됐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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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밤새 잠 못 잔다. 아 미치겠다 진짜 이거. 아! 짜증나. 정글의 법칙 오늘의 교훈. 잡는다고 다 먹는 게 아니다. 고로 있을 때 잘 먹자. 아아아! 좋으期일ookie. 바 الخ